이 저주에 쓰이는 물건일수록 예쁘게 만들어야 하는 법이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책방 도나의 북마스터 서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책 세계 3대 문학상인 북커상 최종 후보에 오른 정보라 작가의 단편집 저주토끼입니다 정보라 작가는 SF와 환상문학을 써왔죠 2017년 출간한 저주토끼 이 책은 초현실적이고 기묘한 이야기 10편이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를 저주하는 물건을 만드는 집안에서 태어난 손자와 할아버지의 이야기 반려자 로봇이 생긴 어느 미래의 이야기 또 집을 둘러싼 욕망에 관한 이야기 등 인간의 욕망을 둘러싼 기이한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소설이죠 정보라는 환상적이고 초현실적인 요소를 활용해 현대의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참혹한 공포와 잔혹함을 이야기한다 북커상 재단이 저주토끼를 소개하면서 한 말이죠 영국 최고 권위의 문학상인 북커상은 노벨문학상, 콩쿠루상과 함께 세계 3대 문학상으로 꼽히는 상입니다 저주토끼가 최종 후보로 선정된 상은 북커상 인터내셔널 쇼트리스트 부문인데요 비영어권으로 출간되어 영어로 번역된 작품에 수여하는 상입니다 한국 작가가 이 부문의 최종 후보에 선정된 건 세 번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가 2016년에 최종 선정되면서 수상의 기쁨을 맛보았고요 2018년에는 한강 작가의 또 다른 작품 희인이 최종 후보에 올랐지만 수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4년 만에 정보라 작가가 최종 후보에 든 거죠 할아버지는 저주토끼 이야기를 들려줄 때면 손자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토끼가 나무 아래 앉아있는 모습의 토끼 전등을 만들었죠 손자의 눈에 그 전등은 매우 귀여웠는데 하지만 그 모습과 달리 저주가 담긴 토끼 전등은 무서운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친구는 양조장을 운영하고 있었죠 가업을 물려받은 친구는 양질의 술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값싼 술을 많이 팔고자 했던 경쟁업체는 할아버지 친구네 양조장을 상대로 거짓 소문을 퍼뜨려 망하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 할아버지 친구가 한평생을 바쳐 개발한 술 제조 비법까지 훔쳐가죠 결국 할아버지의 친구는 막대한 빛만 짊어지게 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저주토끼를 만들었습니다 힘없는 사람을 짓밟고 한 집안을 풍비박산으로 만들고 거짓과 비방을 일삼는 그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경쟁사의 집안으로 들어간 저주토끼는 아주 조금씩 그 집안으로 스며듭니다 그리고 경쟁사의 집안은 자각하지도 못할 만큼 아주 천천히 저주 속으로 빠져듭니다 힘없는 자들을 위한 사이다 같은 복수와 무시무시한 저주를 전하는 귀여운 토끼전 등 과연 어떤 결말이 독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쾌감과 두려움, 아름다움과 잔혹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자는 결혼 7년째 되던 해 빚을 다 갚았습니다 여자는 남편과 결혼을 하면서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샀죠 돈 버는 대로 족족 은행에 들이붙다시피 하면서 살았고 그렇게 7년 만에 모든 빚을 청산하고 이 아파트를 온전히 여자와 남편의 집이 되도록 했죠 그리고 1년이 더 지난 결혼 8년째 되던 해 그녀는 건물을 샀습니다 여자의 꿈은 그저 조용한 동네에서 크게 돈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판 돈으로 오래된 동네에 4층짜리 낡은 건물을 샀죠 4층에서 살며 1, 2, 3층에서 나오는 월세로 한적하고 여유롭게 사는 삶 하지만 그녀의 꿈은 이사하는 그날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전 주인이 살았다는 4층 집에서는 쥐와 벌레가 끊임없이 나왔고 3층 집은 도무지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았죠 건물 앞에서 세워둔 여자의 차는 밤마다 누군가가 긁거나 망가뜨렸고 잘 지내는 것 같았던 1층 순댁집은 권리금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대체 이 건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동네에서 그녀는 잘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었던 그녀의 이야기는 비단 소설 속 이야기만은 아닐 겁니다 집을 둘러싼 사람들의 욕망, 즐거운 나의 집이었습니다 어느 미래, 인생의 반려자가 되어줄 인공 반려자 반려봇이 개발됩니다 주인공은 반려 로봇을 개발하는 회사에서 일하면서 인공 반려자에게 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시험 가동을 위해 개발되었던 로봇을 70% 직원 할인을 받아서 구매합니다 모델명은 따로 있었지만 내게는 처음이다 라는 의미로 1호라는 이름도 붙여주게 되죠 하지만 인공 반려자의 기술 발달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고성능의 인공 반려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주인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주인에 대해 배우고 또 그 정보를 바탕으로 생각하고 이해하는 로봇들이 출시되기 시작하죠 로봇 개발자로서 그런 로봇들을 만나는 건 기쁜 일이지만 주인공에게는 여전히 1호만큼 못합니다 연식이 오래되어 속도가 느려지고 계속해서 오류가 뜨지만 그래도 1호만한 인공 반려자가 없죠 그래서 주인공은 다른 인공 로봇을 데려와서 1호를 동기화하고 업데이트할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새로 데려온 로봇이 1호와 머리를 맞대고 있더니 결국 동기화에 성공하죠 이후 새로 데려온 로봇은 과거 1호가 알던 것 하던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1호가 새로운 옷을 입은 듯 새로운 로봇 속에서 살아 숨쉬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과연 이 로봇은 정말로 주인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인간의 뜻대로 로봇은 반려자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할 수 있을까요? 마치 공상과학 영화 한 편을 보는 듯한 결말이 돋보이는 이야기입니다 자 퀴즈 시작할게요 노벨 문학상 콩쿠루상과 함께 세계 3대 문학상으로 꼽히는 이 상은 영국 최고 권위의 문학상입니다 2016년 한국의 한강 작가가 채식주의자로 이 상의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죠 2022년 정보라 작가의 저주토끼도 최종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자 퀴즈 신청은요 해당 영상 게시글에 정답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정답자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을 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세요 정보라 작가는 작가의 말을 통해 저주토끼는 쓸쓸한 이야기들의 모음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세상은 가끔 매혹적이거나 아름다울 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야만적이고 좌절하고 또 절망하고 분노하는 곳이라고 말이죠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뜻하지 않은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해 좌절하기도 하고 부당한 일 앞에서 분노하기도 하고요 저주토끼는 바로 그런 분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세상은 쓸쓸한 곳이고 권선징악이 실현된 뒤에도 여전히 외로우며 그런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구요 세상 어디에도 없고 또 세상 어디에나 있는 유튜브 책방 도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